무대에 서기까지는 많은 연습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. 아이들에겐 꿈과 희망을 누군가에겐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. 이제 그만둘까? 안정적인 취업을 할까?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. 그렇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, 잘 봤다는 말 한마디에 오늘도 저는 연습을 합니다. 사람들을 웃길 수 있고 우연한 만남을 즐거운 추억으로 바꿔드리는게 행복합니다. 저는 마수라는 원태윤입니다. 마수라는 원태윤입니다. 마수라는 원태윤입니다. 마수라는 원태윤입니다.